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SNS에 내시경 검사한 거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늦바람이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도 한 달 정도. 또 SNS는 시간 낭비 서비스의 약자라고 누가 그래서... 포거슨 감독이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SNS의 약자가 그거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스마트폰도 사고 했으니 뭔가는 해야겠고 영화제 홍보에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사람별 그램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뭘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뭘 올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 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태윤씨 팔로우도 했는데 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를 팔로우 해주시다니. 아니, 배순탁씨가 팔로우가 너무 없어서 불쌍하다고 저한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해준 거예요. 네, 지금도 어깨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아까 그... 대차라고 줄여서 부르는 걸 들으니 저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데스티니스 차일드. 오늘의 영화는 마앤가. 마가가 낫지 않아요? 그럴까요? 가운데 그냥 엔드는 뺄까요? 그럼요. 그런 건 빼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마가. 마가입니다. 마이크롭 앤 가솔린. 네. 이게 제가 이 코너에서 소개하는 영화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건 꼭 봐야 돼.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좋아할 겁니다. 라는 느낌을 담아서 소개하는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네, 아까 철수는 오늘에서 다수결과 소수의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잘 알려진 어떤 큰 영화들을 보러 가겠지만 소수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듯이 이런 영화도 있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사회 이런 거 나누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대체로 보면 선진사회라고 하는 데서 소수의원들이 좀 존중받는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극장에 가서 잘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아마 어떤 분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골라온 영화고요. 마이크롭 앤 가솔린. 이 영화는 감독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셸 공두리. 미셸 공두리라는 감독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냥 뭐 덮어놓고 보고 싶다. 덮어놓고 궁금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미셸 공두리 누구야 하는 사람이 어쩌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런 영화를 우리가 요즘 흔히 아는 말로 취향저격이라고 말들을 하고 미셸 공두리 감독이 특히 그런 취향저격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만든 작품만 말씀드리면 휴먼 네이처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재개봉했던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그 뒤에 수면의 과학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카인드 리와인드 그리고 최근에 무드 인디고라는 작품이 있었고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감독의 필머그래피에서 지워질 수는 없는 저에겐 매우 당혹스러운 작품이었죠. 그린 호넷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도 있고요. 그린 호넷.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찰리 카우프만이라는 갑봉가와 함께 작업했던 이터널 선샤인까지의 미셸 공두리를 좋아하는 분과 그 뒤에 미셸 공두리까지 좋아하는 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찰리 카우프만 갑봉가와 함께하지 않은 수면의 과학이나 비카인드 리와인드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번 영화 역시 기대하고 있었고 영화를 보았고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다는 말은 미셸 공두리 영화치고는 싱겁다. 미셸 공두리 영화치고는 그저 그래. 라는 주변의 평을 많이 듣고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저만의 솔직한 평은 수면의 과학이나 이터널 선샤인 같은 무드윈드와 같은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확실히 싱거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역시 별수 없이 미셸 공두리 영화다. 미셸 공두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고 미셸 공두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 가득 차 있고요. 저는 이 영화가 참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두 16살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훨씬 어려 보이거든요. 한 12살쯤 돼 보이는 16살 소년들의 우정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독 본인이 어릴 때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대요. 미셸 공두리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어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냥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실천에 옮기고 엉뚱한 모험을 떠나고 부모님 속도 좀 썩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귀여운 소년들의 성장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가 작아서 마이크로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소년과 항상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서 가솔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테오라는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그 차를 잔디깎이 기계를 자기들이 멋대로 개조한 불법 개조차를 타고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마이크로밴 가솔린이라는 영화고 저는 이 영화 귀여웠습니다. 물론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를 상상하는 분께는 싱거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가 여전히 미셸 공두리를 좋아하나 봐요. 좋아할 것 같아요. 김세윤 씨는. 저는 정말 제가 부천영화제 일을 하면서 미셸 공두리 감독을 한 번 한국에 어떻게 제가 하는 동안 한국에 한 번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숨길 수도 없고.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미셸 공두리 감독의 전작 중에서 골랐는데 수면의 과학에서 골랐고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백혐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주연의 영화음악 작가할 때는 이 곡 참 많이 틀었었거든요. 백혐에서는 오늘 처음 나갑니다. If You Rescue Me. 승면의 과학에 출연한 배우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가열 가르쉐의 베르날. 왜? 사인. 삼인. 루 리드 곡이군요. 네. 원곡은요. If You Rescue Me. 듣겠습니다. 영화 The Science of Sleep 사운드트랙에서 If You Rescue Me 들었습니다. 이거 야경 보면서 마음 맞는 친구나 혹은 사랑하는 연인하고 이어폰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꽂고 들으면 아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도 좋아요. 그냥 들어도 좋은데 그렇게 들으면 그 시간 자체가 좀 특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마이크로밴 가솔린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다른 영화가 스탠바이 미라는 작품이었어요. 스탠바이 미. 그 리버 피닉스가 정말 꼬맹이 때 나왔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스탠바이 미하고 물론 그 영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스탠바이 미의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다 큰 주인공이 12살 때 친구들과 함께 떠난 모험을 회상하며 소설을 하나 쓰고서 그 소설을 마무리한 뒤에 나레이션을 하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때 그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뭐였냐면 그날 이후로 다시는 12살 때 그 시절 그 아이들 같은 친구들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다. 저는 이 문장이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이크로밴 가솔린 같은 영화를 볼 때마다 스탠바이 미의 이 나레이션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왠지 살면서 그런 친구들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즐거운 경험이나 마냥 그 순수했던 시절 재미있었던 모험 이런 게 살면서 적어도 몇 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다시는 12살 때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과 같은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잘 생기지 않는 나는 걸 이제는 알 정도의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밴 가솔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괜히 이렇게 좀 흐뭇해지고 귀여워지면서도 이상하게 약간 약간 마지막에 쓸쓸해졌던 건 스탠바이 미의 그런 마지막 장면의 느낌 같은 게 이 영화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어릴 때 나의 단짝 친구가 여러분께도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와 함께 보냈던 어떤 그 즐거운 시간을 추억하게 만드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영국의 가디언즈가 이런 평을 썼는데 언젠가만 베껴 쓰고 싶은 좋은 문장이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평을 했냐면 만일 마이크로밴 가솔린이라는 영화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를 꼭 안아주고 싶을 것이다. 꼭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영화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디언즈의 평을 끝으로 마이크로밴 가솔린 소개를 마칩니다. 음악은 뭐 들을까요? 뭐 미셸 공드리 작품 중에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사랑받은 이터널 선샤인에서 또 가장 사랑받은 노래죠.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 자 오늘은 미셸 공드리 감독의 마이크로밥 앤 가솔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